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10월 한 달간 판매량 많았던 상품 탑 15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상품들을 많이 구입하셨는지 함께 보시죠. 10월 판매량 15위, 똑같은 디자인으로 투키 제품이 있는데요. 컬러 배색만 다르고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에요. 어썸텍에서 출시한 PD 100W 고속 충전기예요. 아마도 투키 제품의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투키 제품과 달리 LED 디스플레이 채용되었고요. 출력 및 전압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한국형 콘센트가 별개로 존재하고요. USB-C 2개, USB-A 1개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USB-C 단일 최대 100W 충전 지원하고요. 동일 제품의 투키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업그레이드된 동일 모델 저렴하게 깨태보세요. 참고로 KR 버전의 케이블 포함 상품이 더 저렴합니다. 10월 판매량 14위, 10월 행사와 비슷한 금액 유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JON 알무선 청소기 제품입니다. 국내 사용자에게 인기 많았던 물걸레 청소기 이후에요. 무선 진공 청소기 모델이 새롭게 출시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VC10과 청정 스테이션이 탑재된 VC10 프로 모델이에요. 이왕 구입하신다면 청정 스테이션 포함된 VC10 프로 추천해요. 로봇 청소기만큼 먼지통 비우는 게 귀찮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먼지 날림도 많이 발생을 해요. 저렴한 가격에 먼지통을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만 하면요.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고 청소기 충전 기능도 지원해요. 170AW 수준의 흡입력을 보여주는데요. 대략 27,000파스칼 정도로 흡입력도 좋은 편입니다. 먼지 자동 비움, 자동 추천, 각종 툴 보관도 청정 스테이션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활용성과 구성품 조합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10월 판매량 13위, 터치 필요 없는 분이라면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18.5인치 터치 미지원 휴대용 모니터 제품이고요. 애초에 32인치 모니터와 세로 형태로 듀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요. 화질이나 색감 확장 포트, 350m 밝기 등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세로 형태로 한 화면에서 여러 작업할 때 화면 가려짐이 싫어서요. 독립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단독 실행 모니터로 이용하고 있어요.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가격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확실히 18.5인치는 휴대성으로는 너무 크네요. 거치대 4장이나 전용 케이스 없고 플라스틱 거치대 하나 줍니다. 100% sRGB, 72% NTSC, 60Hz, FHD 해상도 제품입니다. 화질 괜찮은 편이며 가성비도 뛰어난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10월 판매량 12위, 아이폰 15 출시와 함께 수여 늘어나는 제품이에요.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입니다. 3인원 제품으로 맥세이프 아이폰 및 갤럭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후면엔 애플워치 충전과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참 심플하고 좋은데요. 접이식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공간 활용에 뛰어나고 이동성도 좋기에 야외에서 사용하기도 좋고요. 특히 여행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때 특히 좋네요. 가볍게 휴대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크기인데요. 어디서든지 편하고 쉽게 여러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답니다. 총 3가지 모두 형태로 접었다 폈다 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할 무선 충전 제품에 따라서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하네요. 아이디어가 괜찮은 3인원 무선 충전 스탠드입니다. 10월 판매량 11위, 알리에서 구입 중 만족도 높은 제품 중 하나인데요. 바로 키보드 수납 형태의 손목 받침대 제품이에요. 책상 위를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여러 개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왔어요. 기본 손목 받침대의 커버, 즉 손이 닿는 부분이 합성피유로 되어 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할 때 손목 받침대가 딱딱한 게 좋은데요. 소재로 인해 푸신함감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커버 소재를 아크릴 반투명 제품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가격은 합성피유나 아크릴이나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크릴 커버만 별개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아크릴 커버만 따로 구입이 가능해요. 수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10월 판매량 10위 베이스어스 PD 충전기가 차지했네요. PD65W GAN3 프로 기술 탑재한 제품인데요. 베이스어스 제품으로 최근 들어 한국형 콘센트로 업그레이드되었네요. 콤팩트 사이즈로 본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스트립 형태로 멀티탭 주변을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B-C 2개, USB-A 2개 포트를 갖추고 있고요. 최대 4대 동시 충전도 지원합니다. 65W PD 충전 정도면 거의 대부분 충전하는데 불편함 없어서요.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품이기도 하네요.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서 최근 들어 판매량이 별로였는데요. 한국형 콘센트로 교체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성비 훌륭한 65W PD 충전기입니다. 10월 판매량 9위 랜센트에서 출시한 세븐인원 멀티 콘센트가 차지했네요. 큐브 형태의 멀티탭 제품인데요. 꾸준히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벽면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디자인 제품이에요. 총 3개의 AC 콘센트, 3개의 USB-A 포트, 1개의 USB-C 포트 제공해요. AC 콘센트는 좌우와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AC 콘센트 머리로 인한 콘센트 충돌 일어나지 않아 좋아요. 전원 차단 버튼도 채용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소켓 활용성이 7개나 돼서 뛰어나요. 벽면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긴 하나 봐요. 판매량 좋고 가격까지 좋아 인기 많은 큐브 멀티탭이에요. 10월 판매량 8위 이미지본과 양대 브랜드인 OBDP K2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거의 동일한 구성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 제품인데요.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두 제품은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펌웨어가 완전히 다르고요. 업데이트 방식도 다를 만큼 서로 다른 하드웨어 스펙을 갖추고 있답니다. K2 모델이 가장 많은 인지도를 쌓았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본 제품과 동일한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고요. 4K 블랙박스 탑재했고 BT 오디오까지 동일합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거치 방식인데요. 스탠드 형태로서 대시보드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시보드가 굴곡이 있어 떼어낸 후 자석형 거치대에 부착해서요. 대시보드 끝에 부착해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판매량 5천 건이 넘는 인기 상품입니다. 10월 판매량 7위 같은 디자인의 다양한 금액대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캠핑, 낚시, 아웃도어 활동에 있어 활용성 좋은 캠핑 상자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담아 옮기기 쉽고요. 커버는 나무로 되어 있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거나 간이 도마처럼 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진 않을 때 완전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요.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로 판매 중입니다. 가격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여러 개 구비해두세요. 꼭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다양한 물건 넣어두고 수납하거나 보관하기 좋습니다. 저렴한 리빙박스에 비해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더 좋습니다. 또한 외부로 보여지지 않기에 활용성 좋은 캠핑 상자입니다. 10월 판매량 6위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인데요. 무선 에어더스트 진공진드기 제거기입니다. USB-C를 통한 충전 가능하고 1800mm 배터리 탑재했네요. UV 살균과 소독 이루어지고 99.99% 진드기를 제거해준다네요. 7500파스칼의 높은 흡인력을 보여줍니다. 침대 위에 각종 이물질과 진드기 제거를 매일매일 해주세요. 진드기 전용 제거 제품으로 디자인과 크기 효율성 좋습니다. 완충 시 32분 정도 이용이 가능해 침대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슨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좋고요. 진드기 청소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과 크기, 디자인, 성능 모두 괜찮은 수준의 제품입니다. 10월 판매량 5위 리눅스 기반의 10.26인치 제품만큼 판매량 많은 제품입니다. 이미지본 10.26인치 안드로이드 12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현재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미지본 제품은 몇 번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요. 리눅스 기반 BT 오디오와 같은 기능도 추가는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13 OS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형은 동일하나 다른 브랜드 제품은 OS 업데이트가 안 되었습니다. 같은 UI, 디자인 제품이지만 판매업체에 따라서요. 업데이트 지원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모델 쓰세요. 현재 안드로이드 12 기반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는요. 이미지본 제품이 사용자도 많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활발합니다. 10월 판매량 4위 몇 번 소개해드린 샤오미 가습기 3 제품입니다. 이번에 판매량 많았고 가격도 할인대만큼 유지하고 있네요. 가습기는 무조건 가열식 제품 아니면 디스크 방식 제품 구입하세요. 애초에 청소가 복잡한 구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샤오미 자연기화식 가습기 3 제품은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매번 추가 액세서리나 필터 구입할 필요도 없는 제품입니다. 디스크만 빼서 청소하면 되고 내부도 원통으로 되어 있어 관리 편합니다. 디스크는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하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가습기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디스크 빼서 식세기에 넣고 돌립니다. 그만큼 관리나 청소가 쉬운 제품이어야 하고요. 청소 어려운 저가형이나 고가 제품들 전부 청소가 가장 불편하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먼지로 인식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 구입하세요. 10월 판매량 3이 10월 한 달 동안 소개를 한 번도 해드리지 않은 제품인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고 인기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은 진공청소기 제품인데요. 10만 파스칼 제품도 있을 만큼 뻥튀기가 심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15,000파스칼 제품으로 흡입과 에어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바람을 불어 털어낼 수 있어서요. 차량 청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활용성이 괜찮습니다. 특히 틈새 청소할 때 흡입으로만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이땐 에어건 기능을 통해 바람을 강하게 불어 털어내보세요. 특히 컴퓨터 본체 청소하기에도 좋고 활용성이 참 좋네요. 비슷한 제품군이 많음에도 5,000건 이상 판매고를 보일 만큼요. 인기 판매 상품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판매량 2위 가성비 뛰어난 멀티탭 제품이 차지했네요. 소개해드린 짧은 시간 동안 판매량 좋은 제품입니다. USB 탑재한 멀티탭이 샤오미 제품의 선택지가 적었거든요. 요즘 어썸텍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등장하는데요. 충전 콘센트와 USB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확실히 편해요. 4개의 AC 단자와 3개의 USB를 갖춘 제품입니다. 자체 전원 스위치 탑재하고 있고요. 4개의 AC 콘센트는 최대 4,000W 출력을 지원합니다. 거의 모든 가전을 사용해도 될 만큼 높은 출력을 제공하고요. 국내 멀티탭 대부분이 1,600에서 2,400W 정도임을 감안하면 말이죠. USB-C 1개, USB-A 2개 포트 탑재해서 USB 충전도 가능합니다. 최대 33W PD 충전 속도를 제공합니다. USB PD 충전에 다른 GAN 기술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멀티탭을 대신할 제품이 마땅히 없었는데요. 가격, 기능, 성능 괜찮은 멀티탭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10월 판매량 1위 역시 판매량 1위는 리눅스 기반 카플레이 모니터가 차지했습니다. 한동안 해당 모델 제품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그래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본 10.26인치 H9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입니다. 이 제품 현존하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고요. 전방 4K 블랙박스는 기본이고 5초 부팅으로 부팅도 빠르고요. 가격이 비슷한 제품군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리눅스 기반으로 성능과 속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안드로이드 12 기반과 비교하셔서 선택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반면 활용성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내비게이션 용도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품이에요. 큰 화면에서 티맵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